우리 서로 같이 시선을 맞춰 사람 뒤에 사람 덕분에 사람 같은 사람 없을 거야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목시고 외쳐도 소리 없는 한숨 비보를 느끼는 다른 적정단에 올라서 눈치도 가슴 심해 같은 세상은 넓고 사람 마음 참 좋다 꼭 같을 필요는 없어도 다른 게 왜 죄일까 나이 리어교 저요? 워치XXXX? 이게 내 지인들한테? 왜 이렇게 찌찌 아니냐? 내가 한 번 해봤네 오래받에 만나면 손이 찌개인 거 같아 괜찮아요? 찌찌? 완전 재밌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굳히고 않고 막 숨기고 있어요? 맞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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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췄어요 아 진짜요? 대박 너무 잘 맞췄어요 하나 드릴 거예요 대박 나 쓰고 갈게요 빨간 거랑 파란 거랑 초록인데 빨간 거랑 초록인데 아 진짜? 저희끼리 홉파티 했어요 저희끼리 홉파티 했어요 저희끼리 홉파티 했어요 진짜요? 와우 그래서 나만 신났나 했네 왜냐면 너희가 너무 조용하길래 네 나만 신났나 세상이 쉬운 공동구매 이퀄 싸인입니다 여러분 이 곡, 이 곡 속곡으로 듣고요 잠시 후 3부에도 본문 라디오 그리고 너튜브 스트리밍으로 제휘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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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재미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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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하느님 앞에 있는 거라서 아 그래요? 잘 놔 나 아까 감동이었잖아 먹었잖아 대박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아테스트가 앨범이 안 나오지 나와도 또 한 일주일 정도 프로모션 기간에 내 스케줄하고 또 안 맞으면 못 만나지 근데 우리가 진짜 뭐가 이게 진짜 잘 맞아서 사실 콘서트 가게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서 오랫동안 사실 콘서트 가기는 어려워 사실은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됐다 쳐 근데 콘서트 가죠 사실 10초 보나 10초 이렇게 너무 정신이 없는 내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보잖아 서로 서로 제정신이 아니야 멤버들도 제정신이 아니고 나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고하 üst 수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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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정말 스침듯이 이렇게 가는건지 어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끔 진짜 이렇게 한 시간 가는 동안 이거 대단한 인연이야 진짜로 이 사람 뮤지컬 매우 참석하였어 네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근데 이 친구는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이니 미니 마니 모 친친이 나게 플라 키마 패션을 가리게 I'm still 쉬플란저도 각종 안녕히 계세요 힘내면 재밌어요 다행히 잊어버리지 에듀윌 스포인 공공원 실혘 합격 에듀윌 공인중개사 응답 시작 빨리 올라가 진짜 뭐가 있거에요? 오오오오오오오오우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남자, 땡링구, 달걀에 들어가주세요. 산간 지역에서는 재발급 피해를 준비하고 사상태 위험지구의 관계도 강화해 갑니다. 다 너무 하고 싶어. 제안 지역은 선박 플러그는 엄격히 통제하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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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로도 더 좋으신 거 같아요. 정상에 많은 거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서로 남을 주고받아갑니다. 진짜? 오오오오오오오오! 언니 선생님들! 정말?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그렇게 이 정도면은 하하하하하하하하 네, 그래도 그 그때 너랑 같이 죽고 싶지 않아, 지구 싫어 싶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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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에 항상 고파! 고마워! 어이구! 와아! 아아! 아아! 다 빼고 갈게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 내 20대를 받히면 무궁무진한 삶을 살고 있어 다 보란 걸 인데 하지만 날 돌아보란 데 커지는 운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그 순간 다르게 외로워 깨로와 아구는 없던 내 삶이 적적해져가 오 마이 갓 여러분 나만 신났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아! 아이 뭐지? 아니 나는 너무 신났는데 진짜요?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오늘cher아한 아이구 한 번 더 축하해요. 아 진짜? 너무 잘하네요. 공연도 해주세요 제발 제발 얘기했어 공연 제발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오늘 풋복은 감사합니다 예프팜을 풋복으로 전해주면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 빨랐어요? 너무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빨리 가도 되나? 못한 얘기 있어요? 아 이거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누나가 너무 잘 이끌어주시고 정세윤씨 너무 잘 이렇게 구독만으로도 너무 좋은 시간이 없고 힘이 되셔야 돼요 예수씨 오늘 행복했어요 앨범 얘기 너무 행복하죠 앨범 얘기 할 수 있어서 이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칭송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하지만 저희가 있었던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분들을 이야기 해드리고 싶었고 이런 자리가 꼭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희망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못 오신 분들 현장에 못 오신 분들 너무 많이 계신데 다음에도 새 앨범 나오면 꼭 찾아와 주시겠어요 정말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귀엽게 해주셔야 돼요 아미, 따랑이에요 롤, 따랑이에요 롤, 따랑이에요 화이트하게 우리 재윤씨 얼굴 한 번만 잡아주세요 감독님 제가 외쳐드릴게요 후진사입니다 둘, 셋 아미, 따랑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우, 재밌네요 아우, 재밌네요 cultura 아아, 진짜 아우, 이거 너무 재미있는 시간에 당황해 그쵸 뭐야, 편지 받아주세요 이 노래 너무 귀엽다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 여전한 소년이 있어 마아악 I'm moment, is that to come, yet to come 당신을 꿈꾸면 가 그 길의 끝은 무엇일까 I'm moment, it's going to come on 모두가 숨죽은 밤 우린 발을 멈추지 않아 에로우 에로우 에로우